치과의 필수적인 장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의료진의 사용 빈도나 환자에게 보여지는 치과의 실내 이미지를 고려한다면 치과 진료용 의자인 유니트 체어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치과용 유니트 체어는 고가의 장비지만 한 번 구입하면 오랫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디자인, 편의성, 매구성 등 다양한 사양들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루비스는 뛰어난 제품력과 10년 이상 쌓아온 실내를 바탕으로 원장님들에게 개원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 80개국 이상에 수출되고 있고요. IF, 굿디자인 등 국내외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루비스 라이트를 포함한 10년 이상의 의료기기 노하우를 바탕으로 루비스 체어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루비스 체어는 루비스 의료 등을 기본으로 장착한 유니트 체어로 직선적이고 감각적인 디자인과 인체공학을 고려한 편안한 시트,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채택했습니다. 슬림하고 강한 디자인으로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 어디에나 어울리며 치과 분위기를 보다 세련되고 현대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디자인 체어입니다. 루비스 체어의 4대 강점은 테크놀로지, 컴포터블, 컨비니언스, 마지막으로 세이프티입니다. 루비스 체어의 첫 번째 강점은 테크놀로지, 기술력입니다. 특히 루비스 체어에 장착된 진료 등 루비스 라이트는 벤티스 의료기기 연구소의 R&D 기술력에 집약됩니다. 루비스 라이트는 진료 환경에서 정밀한 치료를 위해 구강 내 시야 확보에 도움을 주며 술자의 시력을 보고합니다. 루비스 체어에는 새롭게 출시된 루비스 C700이 기본 사양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루비스 C700은 옴반룩스의 밝기를 제공하며 타사 진료 등 대비 뛰어난 무형 효과를 제공합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LED 시스템을 기반으로 6만 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해 강력한 내구성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원터치 레진모드를 제공해 편리함을 극대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차감염을 줄이기 위한 탈착형 핸들과 근접 센서를 지원해 최고의 진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루비스 체어의 두 번째 강점은 컴포터블, 편안함입니다. 체어는 환자가 치과 진료술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루비스 체어는 인체공학적인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장시간 치료에도 피로가 적습니다. 환자의 체중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주는 화분 틸틴트 기능을 지원해 환자의 포지션에 따라 체어로부터 미끄러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Z형 순화방 방식이 적용돼 있어 다양한 진료 환경에 최적화된 높이 조절 기능을 제공합니다. 환자의 머리를 받쳐주는 헤드레스트의 경우 이관절 방식을 적용해 여러 각도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료 시 환자의 편안함을 고려했습니다. 루비스 체어의 세 번째 강점은 컨비니언스, 편리함입니다. 루비스 체어는 넓은 닥터 테이블을 제공하기 때문에 간단한 레진 치료부터 임플란트 수술까지 다양한 기구를 사용하는 치골 진료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닥터 테이블을 포함한 보조 테이블은 실리콘 소재로 구성돼 있어 위생적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닥터 테이블 암이 체어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버암 타입보다 안정적이고 높낮이를 조절하기 위한 전동 모터는 보다 많은 하중을 견딜 수 있어 최고의 진료 환경을 지원합니다. 쓰리웨이 시린지에는 드라이예어 시린지 기술을 적용해 물이 섞이지 않은 건조한 에어를 공급해 원활한 진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수 시스템이 적용돼 있어 환자의 편리함도 고려한 우수한 체어입니다. 루비스 체어의 마지막 단점은 세이프티, 안전함입니다. 루비스 체어는 테이블 조작부와 핸드피스 간의 거리가 넓기 때문에 술자의 찔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어 손잡이 부분에는 헬프 버튼이 위치해 있어 환자가 통증을 느끼면 버튼을 눌러 술자에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루비스 체어는 진료 환경에서 이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환자와 술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루비스, 10년 이상의 의료기기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제품력을 증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루비스의 기술력을 더욱 빛나게 할 차세대의 주력 제품이 바로 루비스 체어입니다. 루비스 체어는 치과의 진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개원가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와 기대를 더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치과 진료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치과의 빛이 되어줄 루비스 체어를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치과의 빛이 되어있습니다.